ISP 스로틀링 인터넷 속도 제한 인터넷이 느려지는 경우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자신의 PC 상태부터 접속 서버까지 모든 경로에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원인 중 여기서 ISP 스로틀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ISP 스로틀링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 인터넷 속도를 위도적으로 느리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유료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 주인은 ISP입니다. 사람들은 ISP에 돈을 내고 이 도로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전보다 도로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도로에 부하가 걸립니다. ISP는 해결 방법으로 도로를 넓히면 되지만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사용자의 트래픽 전속량을 줄여서 해결을 합니다. 이게 바로 ISP 스로틀링입니다. 그리고 부하가 줄어들면 다시 정상 속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도로의 물리적인 한계를 증설해야 되지만 사용자에게 스로틀링을 사용해서 정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인터넷 개통 초기 또는 정상적인 인터넷 속도가 나올 때 자신의 평균 속도를 미리 체크해 놓고 나중에 인터넷이 느리면 비교해 보고 많이 차이 나면 혹시 속도 제한이 되어 있는지 고객센터로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ISP 스로틀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